탐진치의 근원은 무명이거든요 치, 어리석은 나오기는 다 청정부식에서 나와요 참나에서 나오죠 무명도 그런데 참나에서는 무명이 작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나에서 한번 구르면 무명이 작동합니다 오염된 아래아식에서부터 벌써 무명이 작동해요 왜냐하면 무명이 작동해야만 현상계가 펼쳐지거든요 빛은 어둠이 가려줘야 뭔가 만들 공간이 생겨요 그 가려주는 작용이 무명이에요 무명을 완벽히 제거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게 대승기신론이나 유식학이거든요 대승기신론, 유식학에 제가 반대하는 부분이에요 무명을 완벽히 제거하면요 이 현상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상론입니다 그 저자도 해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유식학 저자가 해본 적이 있어서 쓴 게 아니에요 대승기신론 저자도 상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에 있는 부처가 와서 썼을까요? 무명이 완전히 사라졌는데 현상계에 접속해서 했을까요? 말이 안 돼요 무명 덕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탐진치 덕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울고 웃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탐진치 없으면 여러분이 뭔 맛으로 살아요 뭘로 육바람이를 경험해요 현상계에서 탐진치가 있어야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탐진치와 무명은요 현상계를 창조해주는 작업을 해요 창조하고 현상계가 굴러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걸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탐진치 때문에 힘든 부분을 조금씩 극복해 간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탐진치를 좀 덜어낸 만큼 그 자리에 개정해가 그 자리에 육바람일이 펼쳐져요 탐진치 드러낼 때 육바람일이 그 자리를 채우더라 이 맛에 계속 탐진치를 덜어가는 거지 근본적으로 탐진치가 없고 무명이 없으면 이 세계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지에 도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9.9999로 계속 가야지 탐진치가 있어야 우리가 현상계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개정 박탈이라니까요 무명이 사라졌다는 얘기는요 이 개정에 못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사바세계란 카톡방에 이제 못 들어가신다고요 탐진치가 없으면 못 들어가죠 근데 들어갈 수 있대요 관리자로서 들어가면 되지 않냐는 거죠 그게 대승기 신호이나 유식학이거든요 저는 반대예요 관리자는 이미 우주에 있다 너 같은 관리자가 또 목표가 관리자일 필요가 없다 너 같은 또 다른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하러 돼야 돼요? 최고의 만렙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는 거예요